헌신적인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공무원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말을 했던 어제 청와대 1급 비서관인 연재욱 국방비서관을 청와대에서 내보냈습니다. 일볼로는 이를 경질이라고 보도했지만 세월호 참사에 이목이 쏠려있는 사이 문제의 인사를 은근슬쩍 빼돌렸다고 보는 시각이 현실적입니다. 연재욱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받아온 인물입니다. 당시 사령관을 지냈고 예산집행, 조직확대와 운용의 총책임자였지만 참고인 조사 단 한 번 받고 청와대에서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그를 빼자니 야권의 요구에 밀리는 모양새고 그냥 두자니 사이버사령부의 범죄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고심했을 대통령이 지금을 인사적기로 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질은 경질 아닐까 생각해보지만 연재욱 비서관의 부임질을 보면 이 생각이 싹 달아납니다. 그가 새로 달게 될 이름표는 육군교육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뉴스K 세월호 침몰참사 뉴스특보로 진행합니다. 촬영기자1호 치